안녕하세요 블록체인 5학년 6반 1감 당신은 누구신가요?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블록체인 커뮤니티 논스에 살고 있는 조재석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암호화폐 전문 매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은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하려는 블록체인 5학년 6반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저희 5학년 6반은 블록체인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지만 접하기는 조금 어려우셨던 50대, 60대 분들을 위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동영상 시리즈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혹시 암호화폐가 어떻게 채굴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아 채굴이요? 다양한 방법들 있죠 그렇죠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다양한 방법들로 채굴 중에서 혹시 어떤 것이 위험한 코인인지 알고 계신가요? 음... 사기코인이요? 세상에는 되게 다양한 사기코인들이 있는데요 아니겠지만 2017년도에 암호화폐 투기 열풍이 일어난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군용사기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 2년이 지난 이후에도 되게 많이 있고 실제로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사실 얼마 전 저희 친구 아버지가 6천만 원 정도에 달하는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그때 채굴기를 흔들면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들어보니까 들어보니까 암호화폐가 어떻게 채굴되는지만 알아도 피할 수 있는 단순한 암호화폐 사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신기술이지만 사기 유형을 손에 꼽힐 만큼 되게 전형적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좀 수법은 똑같고 팔고자 하는 것만 옥장판에서 코인으로 바뀌었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인데요 제가 기사를 좀 쓰기 위해서 암호화폐 전문가 분들과 변호사분들에게 들었었던 이야기들을 5학년 6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승은님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신 건가요? 저는 딱 작년 이맘때쯤 암호화폐 세계로 이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안되서 어머니께서 그래서 블록체인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답변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나도 몰라! 이러고 제 방으로 문을 자꾸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두달 고민해서 제 인생의 역작이 도대체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글을 썼어요 아 그거를 역작이시네요 네 제 인생의 역작인데 어머니께서 절대 안 읽으시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아 역시 글로 해석 안 읽으시는구나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아 나 이제 뭐 해석만 뒀어 블록체인 뭐 일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사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보는 좀 거시적인 트렌드는 뭐 모든게 디지털화되고 소프트웨어화되고 이러면서 자산도 디지털화되고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게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서는 다들 아 그건 사기다 실생활에서 쓰이는 그런 유스케이스는 사기밖에 없다 이런 누명이 좀 많아서 저는 그거를 좀 해명해보고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사기 유형과 좀 거시적인 트렌드 현장에서 들었었던 경험들에 대한 취재 얘기들을 좀 들려드릴 예정이고 승우님께서는 이게 사기가 왜 아닌지에 대해서 엑셀러레이터로 활동하시면서 겪었었던 경험들에 대해서 쉽게 풀어드린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회마다 50대 아니면 60대 분들을 패널로 모시고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회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전국의 50대 60대 여러분 연락 주십시오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